참 운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마를 만난 거예요. 정형구 한준이라는 악마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삶이 이렇게 찌질한데 앞에는 그랜저 차량에 한복 입은 한복 착 빼 입고 잘 사는 것들. 삼척 신혼부부 살인사건입니다. 1999년도 1월 19일 날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정형구는 36살이네요. 그 당시에 전과 6범 한준이 그 당시에 33살이니까 3살 적어요. 전과 5범이에요. 사실은 수원에서 주점 운영했을 때부터 만났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탈리아제 베넬리라는 엽총 꽝 사냥하로 이걸 들고 승용차를 타고 삼척을 가던 거였어요. 이때 승용차가 액센트였다고 합니다. 액센트입니다. 두 사람이 탔던 거는. 그런데 1월 19일 날 그날 오후 16시 10분이니까 4시 10분이죠. 삼척시 노곡면 상마음리 문의제 능선 427호 지방도로라고 해요. 비포장도로 언덕길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는데요. 비포장도로인데 공사 중에서 흙먼지가 좀 많이 날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를 이제 이틀 전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둘이 있었어요. 신랑 김씨 그때 28살이고요. 그다음에 신부는 장씨예요. 한 살 터울입니다. 27이에요. 두 분이 그레인저 승용차를 타고 전주분들이거든요. 전주에 사시는데 삼척까지 신혼여행을 온 거예요. 해외여행을 갈 형편이 안 돼서 신혼여행을 갈 형편이 안 돼서 지방을 돌면서 여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참에 삼척 외삼촌댁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신혼여행을 이제 삼척도 들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두 분은 결혼식은 이틀 전에 했는데 한 7년 정도 이미 사셨어요. 굉장히 금술이 좋은 부부였다고 하고요. 저 신랑 김씨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사시고 있었다고 하고요. 아주 성실한 택시기사분이었다고 그래요. 동료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청년이기도 합니다. 28살이고요. 그런데 삼척 외삼촌댁으로 이제 거기 들렸다가 아마 동해안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려서 신혼여행을 보내는 건데 참 운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악마를 만난 거예요. 정형구 한준이라는 악마를 만나게 됩니다. 공사 중인 도로다 보니까 흙먼지가 막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그레인저를 운전하고 왔는데 앞에 가던 범인들이 탄 액센트 그 차에서 막 흙먼지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신부 생각도 했겠죠. 그러니까 추월을 해버렸나 봐요. 그러다가 액센트 차량이 되게 천천히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총 겨누고 아마 꽁 잡는다고 가고 있으니까 아주 천천히 간 것 같습니다. 그때 운전은 한준이가 하고. 예 운전이가 운전은 한준이가 했어요. 그런데 막 욕하면서 한준이가 우리 차를 추월을 해? 저 무슨 새끼 하면서 추월을 하면서도 창문 열고 욕을 했다고 그래요. 신랑 김 씨가 추월을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준이가 욕하면서 옆에 지나가면서 창문 열고 욕하면서 또 추월했어요. 그러니까 김 씨 입장에서 화나잖아요. 또 추월했어요. 재차 김 씨가 추월 경쟁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탕 소리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갑자기 고꾸라집니다. 뒤편에서 뒤에 처져 있던 정영구가 정영구는 운전은 한준이가 하고 조수석이 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아마 겨눈 것 같습니다. 창문 쪽으로 몸을 빼가지고 옆총을 겨누가지고 한 15m 정도 뒤처졌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정영구가 총을 쏜 게 옆총탄이 앞에서 운전하던 그 신랑 김 씨의 뒷목에 그냥 정통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앞 남편이 딱 꼬꾸라지니까 부인은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남편은 운전석에서 막 울면서 끌어내립니다. 그럼 그때 뒤에서 있던 정영구와 한준이는 확인을 하러 터벅터벅 내려옵니다. 정영구하고 한준이 두 놈이 딱 내려가지고 살펴봅니다. 이미 김 씨는 즉사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정영구는 한 손에는 옆총을 들고 나오고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때 이 아내의 장 씨가 살려달라 남편 빨리 지금 병원으로 좀 옮겨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정한 인간들 둘은 오히려 사정하는 아내 장 씨 가슴에다가 옆총을 두 발 발사해가지고 거꾸로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놈들 둘이서 막 아내분이 남편을 끌어안고 병원으로 옮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할 때 정영구 이 자식이 총을 들고 내렸잖아요. 그거를 마침 그 뒤에 차 통행이 별로 없는 도로인데 그 도로에 지나가던 승용차가 안 돼 있었어요. 그 승용차에는 42살 먹은 김 모 씨라고 이분은 공사 현장 책임자였던 사람이에요. 현장 소장.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분이 봤단 말이에요. 목격을 했으니까 이놈들 입장에서는 앗 뜨거 했겠죠. 두 사람이나 살해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멈추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총 들고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이 김 씨가 그대로 차 끌고 가버린 겁니다. 거기서 멈추면 큰일 나죠. 그 사람이 만약에 멈췄다면 이 현장 소장 김 씨도 현장에서 살해됐을 겁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멈추지 않고 가는 거죠. 그때 또 이놈들이 살해하기 위해서 총을 발사했어요. 맞습니다. 뒷머리 팔 쪽을 맞아요. 네. 손목하고 팔 쪽을 맞아가지고. 그래도 현장에서 즉사하진 않았어요. 정통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요. 조준 사격했다는 얘기예요. 차 탄 사람을 향해서. 이때 슬로그탄이라는 걸 썼대요. 이게 인체에다 쏘게 되면 인체 자체가 부서질 정도로. 엄청나게 충격이 큰 그런 상황이어도. 이놈들이 얘기한 거는 뭐 이탈리아제 베넬리의 업종인데 꽝 사냥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는 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쟁 통해서 우리가 무기를 쓰는 것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차량이나 쓰인데요. 차량을 제지하거나 이럴 때 그만큼 파괴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걸 사람한테 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작정하고 쏜 거예요. 목격자 김 씨도 어떤 면에서 보면요. 구사일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도주했는데 이 두 놈이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까. 강도로 위장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정영구 한준이가. 그래서 차를 뒤집니다. 그랜저 승용차를 뒤져가지고 그 안에서 수표하고 현금이 들어있는 손지갑 가방을 일단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현장에서 한 1.2km 떨어진 도로변에다가 뿌려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일견 보면 총 쏴서 사람 살해하고 그 안에 있는 가방지갑 훔쳐가지고 돈만 빼내고 지갑 같은 거 길바닥에 던지고 도주한 거로 인식되잖아요. 그렇게 위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들은 유유히 또 이제 도망을 가는데. 찢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둘이 같이 가면 목격자가 둘이 있었던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찢어져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 씨는 이 한 씨를 상마음니. 상마음니. 상마음니 버스정류장. 네. 거기다 내려주고. 그러니까 한 주인은 버스 타고 오라는 거죠. 그렇죠. 넌 그쪽으로 가라. 난 차량을 몰고 가겠다. 이 정 씨는 동막삼거리 임시검문소를 유유히 지나서 오후 5시경에 동해경찰서 부곡파출소에 이 엽총을 반납을 합니다. 사람 죽였던 그 총이죠. 그 엽총을 이제 영치 입고를 시켜요. 그리고 이놈은요. 정영군은 바로 집에도 안 갔어요. 동해안 일대를 한동안 돌아다닙니다. 이놈이. 총 맡겨놓고. 그리고 나서 수원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로 행적이라는 것들이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시간차를 둬야 되다 보니까 빨리 수원에 한 씨는 수원에 보내고 정 씨는 그 일대를 배회하면서 시간을 좀 벌었던 거죠. 그렇죠. 수사 상황으로 가볼까요. 그 사건이 딱 발생하고 자 우리 순식간에 두 사람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고 지갑과 가방은 흩뿌려져 있고 이런 상황이고 또 그 현장 소장은 그 즉시 가서 사실은 신고했어요 경찰에. 그 신고가 되면 거기는 그 장소는 두 군데만 딱 막으면 된대요. 그러면 차가 빠져나갈 길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임시검문소가 딱 생기면 딱 막아갖고 끝나는데 임시검문소에서 멍청한 놈들이 두 명 있는 차만 검문을 했고요. 물론 여기서 참 중요한 건 하나 있어요. 목격자 김 씨가 SUV 차량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놈들 거는 액센트인데. 아마 그게 본인도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너무 믿다 보니까 믿다 보니까 SUV 차 아닌 건 오케이 통과 통과했던 거예요. 두 사람 SUV 차량 이것만 임시검문소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형구이놈이 미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대가리보단 나아요. 정과 6범이다 보니까 대충 감이 딱 온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은 짜증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 그 문의제 고개를 넘어갖고 두 군데를 통과하는 차량은요. 하나하나씩 잡아놓고 낱낱이 검문을 해도 몇 대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보고 승용차 사람 하나 탔네 통과. 이건 정말 바보 짓이거든요. 한 사람은 얼마든지 트렁크라든지 다른 데 감출 수도 있잖아요. 차 탈취해갖고 다른 차 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을 지나가는 사람은 다 세워놓고 인척상 다 잡고 검문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검문 개판이었습니다. 개판. 차량이 서울 시내처럼 한 번 막으면 수십 대가 몰려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다 막아. 선별적으로 해서 SUV 차량에 두 사람 탄 것만 검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의자리를 통과해서 양쪽 막으면 차 줄 잡아서 몇 십 대 안 된대요. 그러면 다 세우고 트렁크 다 까고 그 사람 인척상 다 적는 게 맞습니다. 계속 수사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수사는 강원경찰청하고요. 삼척경찰서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유리품 수색하고요. 주변 수사도 하고. 그때 범행 동기를 어떻게 받냐면요. 강도살인으로 보고. 치정한 거죠. 치정 강도살인 원한 우발적 범행 별거로 다 해가지고 했는데 목격자라고는 달란 그분은 한 번밖에 없었고요. 다만 강도로 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원래 목적했던 그대로잖아요. 현금 지갑 같은 거 뿌려놨잖아요. 현금도 좀 들어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목걸이, 시계, 카메라는 그대로 놔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대로 놔둬.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방향이 혼선이 오는 거예요. 혼선이. 지갑에 뿌려놨는데 지갑에 돈은 좀 들어있고. 그럼 뭘 가져간 거지? 거기다 목걸이, 카메라, 시계 그대로 있지? 이거 뭐지? 강동인 거 아닌가? 이런 형태로 수사에 혼선을 준 거예요. 또 원래 전주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 신부 부부가. 그러니까 또 전주 내려와서 원한 관계 있었나 채무 관계 있었나 다 주변 조사했는데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연고지 가서 일단은 죽은 사람들이 죽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삼척서에서 전주로 가서 전주경찰서하고 공조수사를 하는 거예요. 협조받아서 하는 거죠. 연고지 가서 탐문수사하는데 집중했어요. 그래서 무슨 조직폭력배 관련성 여부 뭐 이런 진짜 황당한 걸 조사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진짜 가장 수사 과정에서 웃겼던 거는요. 그 목격자분이 고의로 얘기 거짓말했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켜요. 목격자를. 피해 당하고 죽을 뻔했고 목격하고 신고해 준 분이 황당했을 거예요. 애초부터 그 수사는 방향을 잘못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 진짜 억울했죠. 많이 저거 하고. 다치고 어떻게 보면 그분을 뭐 거짓말한 용의자로 몰고 가기도 했고. 근데 이게 트이려니까 오히려 수사 방향 쪽에서 트인 게 아니라 딴 데서 딱 뭔가 제보가 하나 첩보가 하나 툭 타고 들어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한 씨 쪽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한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술을 먹다가 얼떨결에 자기 지인한테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경기지방 경찰청 강력계에 있는 김경수한테 딱 들어간 거예요. 삼척에서는 강원청하고 삼척경찰서가 난리가 났는데 그들은 어디가 있냐면 전주 내려가서 전주에서 조폭 관련된 거 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주변 수사하고 전주 지역에 그 당시에 폭력 조직 17개 850명 명단을 뽑아가지고 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또 하고 또 엽총을 영치 안 한 사람들이 한 200명 가까이 2000명 가까이 됐대요. 전북 쪽에. 그 사람들 수사하는 거예요. 헛다리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강원청하고 삼척에서는. 그런데 이제 경기청에 소스가 딱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수원하고 안산 부근에 지역에 숨어있다. 그러니까 장소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수원 인근 아니면 안산 그 근처에 정영고가 숨어있다. 한준이하고 이렇게 소스를 주니까 이제 한 20일 동안 수사했죠. 김 형사 등 몇 명이. 6개월 만에 7월 6일 날 새벽 1시에 검거합니다. 1시 반에가 먼저 1시를 검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침 6시에 정 씨 검거하고.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한 호텔 앞에서 검거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정 씨는 아니 왜 그렇게 쌓아야만 했을까요? 교수님. 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되는 일이 없었답니다. 사업 뭐 완전히 도산돼가지고. 원래 이 정영구가 이제 강도강간정과 육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아주 질도 안 좋은 인간이에요. 한준이는 그래도 절도가 제 그거. 절도등정과. 그 새끼도 오범이에요 또. 한준이도 만만치 않은 놈인데. 질은 다르죠. 네. 정영구 같은 경우는 강도강간정과예요. 나쁜놈이에요 진짜. 강도강간정과 가진 놈이 결국 살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준이는 그 밑에 꼬봉이잖아요. 이것들 둘이 언제 만났냐면 96년 10월경에 수원 매산로 인근에 있는 주점을 운영했는데 사업가 팔도강산 주점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정영구가 사장이었고요. 한준이가 종업원이었고. 그때 이제 형동생 이렇게 하면서 만나서 인연을 쌓던 사람이 96년도부터. 아마 술 장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강도강간정과 있는 새끼가 손님들한테 퍽이나 잘했겠어요. 수원, 대전, 강원도를 전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정영구는. 정영구 같은 놈은 웃겨요. 그 사건으로 사람 살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원으로 옵니다. 현준이 버스 대고 보내고 한동안 배회하다가 와가지고 직원을 한 7, 8명 고용해가지고 생필품 도매하는 선우종합무역회사를 만들어요. 뜬금없이 이제 살인사건 이후에 직원들 7, 8명 고용해서 생필품 도매회사 아주 이름도 선우종합무역회사. 그래서 지가 아주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다. 그런 상태였는데 좁은 길에서 흙먼지를 느끼면서 추월을 했다. 내 차를.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울분을 내 못 참아서 조준사격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차량이 그랜저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더 화가 났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랜저였기 때문에. 지는 액센트였고. 나는 삶이 이렇게 찌질한데 앞에는 그랜저 차량이. 그리고 분명히 한복 입은. 한복 쫙 빼입고 잘 사는 것들. 이렇게 인식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추월 자체를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앞질러가고 내 앞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들은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교수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춘천지방법은 강릉지원입니다. 거기 1심에서 사소한 이유로 두 명을 잇따라 사살하고 목격자한테도 또 총을 쏴서 중상을 입혔잖아요. 그리고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서 물건을 훔쳤잖아요. 또 이런 행위는 사형 말고는 적용할 수 있는 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심에서 정영구 사형 이렇게 했고요. 고등법원까지 항소심 형사일부 이상경 부장판사도 그대로 사형을 선고했어요. 2000년 5월 4일 날. 그리고 한준이한테는 살인방조 혐의로 5년 징역 5년 줬고요. 그때 정영구는 죽고 싶다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 했고요. 이때 그러면 정영구한테 재판 과정에서 물어봤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왜 죽였냐. 아내는 안 죽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정영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은폐를 위해서 살해한 거다. 아내가 나도 죽이라고 그러면서 막 달려들었다. 자기 말로는 위협을 느껴서. 말같이도 않은 소리하고 총 들은 새끼가 여자가 한복이면 달려드는데 무슨 위협을 느껴요. 애초부터 죽일 작정했었던 거고. 이 여성분도 벌써 보면 알잖아요. 남편 살해하고. 그 남편을 병원으로 후송해 줄 움직임도 없을 뿐더러 총 겨누고 벌써 나도 죽이겠구나 하는 거 느꼈겠죠. 차라리 나도 죽여라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복부에다가 엽총 두 발사 살해. 이거 인간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이놈 그 얘기 했어요 솔직히. 한복 입고 있는 거 보고 두 사람 신혼부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이도 28살 27살인데 얼굴 봐도 벌써 신혼부부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놈들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 분은 7년 동거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전 이거 듣고. 자녀 두 명이나 있었어요. 2002년도에 법원에서 숨진 김 씨의 자녀 두 명에게 정 씨와 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정 씨 한 씨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자녀? 알고 봤더니 동거하는 동안에 아이 두 명이 있었다고. 9살 4살 자매가 있었어요. 아마 어른들이 도와줬겠고 해서 이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2002년도에 1억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척 신혼부부 엽총살이 사건을 좀 다뤄봤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마지막에 희생하신 그 두 분 명복을 진짜 빕니다. 이 분 명복을 사 مع도해 보겠습니다. 그녀ноз이 2번째 결정되었던 지국뿐는 걸고 싶습니다. 이 분 명복은 받은 지국뿐에 Hz. 이럴 때 하여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